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신문은 테마파크가 금강의 홍수위보다 낮아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땜질식 처방으로 예산 낭비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열린 순창입니다. 순창 국민들은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을 보면 순창군이 지난 5월 조사한 결과 순창 국민들은 저출생 고령화 현상에 따른 위험 요소로 삶의 질 저하와 일자리 감소,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으며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 육성을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정읍 소식을 전한 주간 해피데이입니다. 개방형 휴게소로 지어진 정읍 녹두장군 휴게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는 소식입니다. 개방형 휴게소란 고속도로 뒤편 국도에서 진입해 휴게소의 편의시설을 지역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휴게소로 전북에서는 정읍 녹두장군 휴게소가 주변 정읍 시내와 정읍 제2산단 등이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개방형 휴게소로 선정됐으며 정읍의 농특산품 판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안 독립신문입니다. 부안군 귀농기촌 인구 유입이 해마다 감소해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부안군이 지난 10년 동안 100억 원 넘는 예산을 썼지만 부안지역 귀농인은 2017년 이후 계속 줄고 있다며 부안 인구 대응 정책과 함께 맞춤형 귀농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부안군 귀농기촌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가운데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안 독립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김종철 편집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안군의 귀농기촌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통계청이 지난 6월에 귀농, 귀어, 귀촌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부안군은 2017년 191명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작년의 경우 120명에 그쳐서 도내에서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물론 이런 감소는 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안의 경우 인근 지자체인 고창군이나 정읍시, 김대시보다 귀농어, 귀촌인이 적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안이나 정책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죠. 부안군은 귀농기촌 사업에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어떤 사업을 좀 시행하고 있습니까? 네, 이 귀농어, 규촌 관련 사업은 인구 정책과 맞물려서 군청 내 여러 부서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올해 부안군 예산서에서 찾은 귀농 관련 사업은 8개 사업으로 약 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민간에 유타가는 귀농, 규촌 유치 지원 사업 3억 6천만 원이 있고요. 귀농 정착 지원 사업 2억 5천만 원, 귀농, 규촌 활성화 지원 사업 1억 6천 4만 원이 있습니다. 또 부안의 바다가 있다 보니 규어 정책도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규어 스테이 사업으로 올해 5억 8천만 원이 쓰일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매년 사업도 다양하고 예산도 십수억 원씩 투입이 되고 있는데 부안군의 귀농 인구가 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귀농, 규촌 사업들이 지방으로 내려오면 얼마를 주겠다라는 식의 현금성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타 지자체와 비교되는 이런 경쟁적인 사업보다는 부안군만의 특별한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부안군에 내려오면 소득도 충분히 올릴 수 있고 삶의 질도 좋아질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그런 맞춤형 장기 계획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안 독립신문은 맞춤형 귀농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부안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좀 세우고 있나요? 부안군은 지방소멸기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인구 정책을 다양화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는데요. 단순히 귀농어, 규촌에 한정짓지 않고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도시로의 이탈을 막고 또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도시민의 이주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서 유혹하기보다 지금 국민에게 관심을 더 둬서 스스로 부안을 돋보이게 만들겠다는 것으로서 앞으로 좋은 정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부안군의 귀농 정책이 그동안 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점검해야 되겠고요. 부안군을 찾아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맞춤형 인구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